자 오늘 소개할 상품은 바버 쉐이빙 부스터 입니다 이 면도크림이 정말 좋은건요 면도할 때 상처가 잘 안 나요 제가 직접 발라볼게요 노란 제형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이렇게 여구를 밀면 베이는데 피가 안나죠? 저는 이렇게 털이 억세서 옆으로 잘못 밀면 치료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 밀려요 이제 털이 억세서 이제 털이 억세서 잘 밀면 부터 털이 억세서 털이 억세서 털이 억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